저희 회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딜리버리 서비스는 예전에 했던 서비스와 좀 차별화되는 면들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물류라는 게 코스트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다수의 TMS라고 하는 것들,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JDA 소프트웨어나 데카르트나 아니면은 salesforce.com의 TMS들은 대부분 코스트 커마, efficiency 이렇게의 옵티미세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퍼레이션과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로지스틱스였다가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쿠팡의 라켓 딜리버리가 있었고 저희 고객들을 좀 뛰어놨는데요. 아시다시피 CBS에서 1등하고 있는 예전에 패밀리 마트였던 CU 그리고 한국의 H&B 쪽에 Health & Beauty 쪽에 80%를 점유하고 있는 올리브영의 하루 배송, 하루 안에 배송, 3시간 배송, 30분 배송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배송 솔루션들이 지향하는 바른 사실 코스트 옵티마이즈는 아니고 기존에 없었던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분명했고 온라인의 규모가 오프라인 대비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남기 위한 물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 셰프에 올려놓으면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갔고 CU에 셰프에 올려놓으면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갔었죠. 그런데 점점 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온라인 리테일 시장 자체가 오프라인만큼이나 커지면서 사실은 경쟁 관계가 굉장히 치열해진 겁니다.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 어떠한 인헨스먼트를 저희가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람들의 썰바이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지를 장식하게 됐고요. 이거를 하나의 컨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라지스케일의 인프라와 퍼실리티 그런 투자들을 많이 하면 예전에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물류는 캐펙스 투자가 원칙이라는 것들에 대한 프리컨셉션이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뛰어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VC에서 그러면 네가 하려는 30분 배송, 1시간 배송이 CJ대한통운이 뛰어들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라는 질문들과 챌린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라지스케일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고객을 직접적으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지스케일의 퍼실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프로세스와 또 오퍼레이션의 늪에 빠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데이터를 컬렉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예를 들어 CJ대한통운이나 이런 환진 택배나 롯데 글로벌 로지스틱스라고 치면 이 송장 시스템의 트랩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송장 시스템 하나를 보고 모든 것들을 역추적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고객 니즈에 맞게 옵티마이즈를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이 물류에도 굉장히 많이 진입한 상태이고 물류 플랫폼은 라지 넘버 오브 파티스펜스 즉 많은 수의 유저 그리고 많은 수의 딜리버리맨 그리고 많은 수의 저희를 써주는 셀러들이 모여서 그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가 모든 게 다 전자동화되고 그 전자동화된 것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어떠한 테크 애드밴스먼트를 이뤄내야만 사실은 1시간 배송이 스터벌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고 하루 배송이 스터벌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시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역할을 했길래 눈에 보이는 그런 소위 말하는 2륜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로 짱깨 배달 또한 4륜 같은 경우에는 택배 배송과 뭐가 다른지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할이 많지 헤비 에셋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릉 트럭이 있고 부릉 바이크가 있고 부릉 허브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다시피 부릉 허브 스테이션은 전국에 300여개가 있습니다. 300여개 보면 작게는 15대에서 20대 많게는 100대 정도에 되는 바이크들과 또 몇십 대가량 되는 차량들이 다 상하차 작업들을 하거나 정차되어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B2B 지향 모델입니다. 그래서 부릉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초록색 오토바이 많이 봤는데 부릉 애플리케이션 어디 있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부릉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없고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어떠한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든 아니면 자체 애플리케이션 전화 주문을 하든 버거킹의 모든 주문은 부릉이 오는 시스템 또한 맥도날드의 모든 주문은 부릉이 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B2B2C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그런데 그런 데일리 라이프 그런 딜리버리 크리얼스를 한번 저희가 집중해서 보다 보면 실제 일하는 데 있어서 주행을 하고 고객 집 앞에서 물건을 전달하는 데 쓰이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1번부터 5번까지의 오더를 소위 말하는 현장 용어로는 잡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오더를 잡고 잡은 오더를 합배송하기 위해서 자기 인컴을 맥스마이즈 하기 위해서 그 오더 어레인지먼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또 뭐 푸드 같은 경우에는 푸드 프리퍼레이션 또한 이제 SSG 배송 같은 경우에는 각 그런 센터에서 내가 몇 차수가 밀렸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기사들이 갖고 있는 캠프 모바일에서 만든 뭐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카톡 단체방에서 그런 것들을 다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얼만큼 밀렸는지를 또 자기들끼리 상상을 하고 공유된 정보를 갖고 이동을 하고 그 안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2륜이든 4륜이든 하루 일당이 한 10만원 채 안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10만원에서 15만원 바운드에 있는 일당이 파이킹 한번 잘못하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표작제 한번 끊기면은 이제 마이너스 10만원이기 때문에 다음날 일을 안 나오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파이킹 스팟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딜리버리 라우트를 짜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여태까지 사람의 머리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리로 하게 됐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잘 버는 기사와 못 버는 기사의 인컴 갭이 굉장히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휠에서는 3배 차이가 나고 4휠에서는 작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들을 줄여주지 않으면 사실은 새로운 사람들이 이 시장에 진입할 수도 없을 뿐더러 더 성숙라이더로 가려고 하는 모티베이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로지스틱스 시스템이 갖고 있는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이 디시전하던 것들을 플랫폼이 디시전하게 도와주고 더 스마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쓰여있듯이 필드 인포메이션을 아까 얘기했던 파킹롯을 내가 아무리 크라우드 소스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페이크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사람의 힘에 의존해서 하게 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 가공을 해서 정말 베스트 파킹 스팟을 찝어주고 딜리버리 도얼 스텝까지의 거리를 줄여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필러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둥은 프로세스 데이터 AI입니다. 그런데 AI가 아직까지 100% 적용되고 있다고 저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은 굉장히 명확하고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 프로세스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것이 목적성을 잃으면 아무도 써주질 않습니다. 특히나 저희 같이 물류 시스템에서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자 첫 번째 엔드 유서는 기사거든요. 트럭 기사나 아니면 이룬 기사님들이 다른 플랫폼에 들어가지 않고 저희 시스템만 쓰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선제 조건으로 있지 않다면 아무런 테크 앤드밴스가 있든 빅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하든 무용심물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 저희가 헤비 에센 모델을 채택을 했었던 것이고 지금은 저희 안에서는 미드맨이 없고 오토메이션이 풀리 돌아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었고 두 번째로는 AI로 가기 바로 직전에 정제화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그냥 콜렉트 한다고 치면은 소위 말해서 저희가 상상의 나래를 핀다면 팀웹의 데이터를 끌어온다던가 사람들이 핑거프린팅을 한다던가 탭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를 알려준다던가 이런 선의는 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선이 믿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물류라는 것을 뼈저리게 한 8년 동안 느끼는 계기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남겨진 그 사람들의 그런 트레이스들을 역추적해서 데이터 인퍼런스를 통해서 AI로 돌아갈 수 있는 중간에 어떤 많은 작업들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히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Eliminating the Milliman 이라고 써있는데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시스템의 관행에 섞여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심플하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더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4륜차 같은 경우에는 택배가 있고 택배 밑에 주전사가 있고 주전사 밑에 운송사가 있고 운송사 밑에 영업소가 있고 영업소 밑에 차주가 있습니다. 심플하게만 봐도 이렇게 많은 레더 구조가 있는데 그 안에 더 많은 구조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운송사 하면서 영업소를 하기도 하고 영업소를 쪼개갔기도 하고 팀장이 있기도 하고 또 영업소가 또 재영업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방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의 스텝별로 다 모든 정보가 유실이 되고 그 스텝별로 많은 그런 수입료들이 떼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시장에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물량이 작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믿음에는 아예 제거해서 기사의 수익을 늘려줘서 저희 기사가 작은 물량이라도 행복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최초의 B2B 2륜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B2B 2륜 플러스 4륜을 통한 해프 데이 딜리버리 업체이기 때문에 CS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서비스를 이 시장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처음에 도입을 했을 때는 코스트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도 기억하는 거는 저희 메쉬 컨트롤 센터라고 하는 저희 MCC에 사람들이 매일같이 울고 나가고 여자애들이 맨날 욕한다고 아저씨들은 야 뭐 이렇게 그런 욕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상점주들은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그러면 족발값은 네가 물어줄 거야 이런 욕을 정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욕을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시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고객에서 블랙슈머와 생기가 달린 사람들의 블랙슈머의 욕의 강도는 굉장히 상상을 초과할 정도로 다릅니다. 저 들어보면 와 이거 듣고도 붙어있는 친구도 정말 착하다 그래서 매일같이 한우 회식도 시켜주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거죠. 근본적인 해결은 그런 소리를 덜 듣게 하거나 안 듣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처절하게 챗봇 시스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까지를 ARS로 했을 때 그러면 유저가 철 레이트되는 부분과 그러면 저희가 리텐션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것들은 정말 그러면 커스터머 센터에 있는 친구들의 그런 Certified Score를 올려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CS가 있구요. 거기 위에 이제 TMS가 얹혀져서 이런 시스템이 거대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를 보시면 크게 보면은 센서를 부착해서 하는 플립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요새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저가에 풀리고 있구요. 한 트럭당 들어가는 뭐 DT라든지 이런 디지털 그런 장비들이 굉장히 싸게 풀려서 저희도 다 부착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기사의 선의를 믿어보는 거죠. 기사가 도착해서 뭐 줬어 그 다음에 이제 페이먼트 했어 이런 것들을 핑거프린팅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External Source 라고 하는 것은 기상청 데이터라든지 T맵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소스가 있을 건데요. 이 세 가지 모두 솔직하게 얘기하면 유스리스 합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서 그냥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센서 데이터인데요. 이 센서 데이터는 가격이 아직까지는 낮아졌다고 치더라도 비쌉니다. 그리고 메인터넌스를 중국 업체가 한국에서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뭐 비컨을 쓰든 어떤 FMS를 쓰든 저희가 스스로 메인터넌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도 뭐 무용지물에 가까운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잘라진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 인퍼런스를 하는 거고요. 이 데이터 인퍼런스라는 개념을 하기 위해 저희가 AI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작은 예인데요. 파킹라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존에 있는 T맵이라든지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로 찍어보면 이렇게 찍힙니다. SEC에 딱 캡처를 할 수 있게 해 주죠. 이걸 갖고 저희가 베스트 파킹라스를 유추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좋은 예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잡하기로 유명한 음마 아파트의 30동을 예로 들어 보면 엔트런스가 1동에 4개입니다. 거기에 호수가 1부터 15까지 15개가 있습니다.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높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어디다 대야될까를 유출을 한다면 불가능에 가깝고 디렉션을 주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2륜 사업체들 기존에 있는 4륜 사업체들은 기사한테 그 모든 리스크를 전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리텐션이 없고 소속감이 없이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B2B가 안 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데이터 인퍼런스에 좋은 예로 어떻게 하면 내가 베스트 파킹라스를 알 수 있을까? 기사의 직감에 의존하면 됩니다. 기사의 경험에 의존하면 되고요. 그 기사의 경험에 의존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장치는 뭐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되게 아날로그적인 핸드폰에 철저인 배터리를 할 수 있는 이 철저에 언플러그드 되어 있는 시점을 저희가 디텍트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모든 트럭 드라이버들 모든 이륜차 기사들은 철저 할 수 있는 것들을 디바이스들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실제 택배 아저씨들을 보시면 항상 이 철저에 철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인퍼런스를 할 수 있죠. 여기서 라이트 모먼트에서 이만큼의 첨크 데이터가 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는 그러면 기사들 눈에 경비 아저씨 눈에 안 띄면서 파킹을 할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서 실제 이 지역이 익숙치 않은 unfamiliar한 rookie 드라이버들한테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기사들은 굉장히 똑똑하다. 기사의 그런 엑스페리언스들을 그런 성숙 기사의 엑스페리언스를 모아서 AI와 해서 비성숙 기사들 아니면 좀 더 나이가 든 고령 기사들한테 나눠준다면 어떻게 될까 저희 회사가 지향하고 있었던 그런 테크의 지향점이었고요. 저희 회사의 비전인데요. 저희 회사는 사실 갖고 있는 역량의 가장 핵심은 테크입니다. 180명의 직원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있는 곳들이 엔지니어링 하우스고요. 한 층 저희가 두 층을 쓰고 있는데 한 층이 다 엔지니어들입니다. 나머지 백오피트는 굉장히 얇게 갖고 있는 업체고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산업과 상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새롭게 저희가 디벌로먼트를 하고 있는 IT 테크의 영향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기서 한 고객당 하나씩 찍어내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 돼서 하나씩 다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SSG의 배송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면 라켓 딜리버리를 쿠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도 내가 의지를 갖고 펀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웹 쇼핑몰의 오너가 된다면 똑같은 딜리버리를 하게 한다면 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테크를 연말을 하고 있고요. 이 테크가 이스쿨의 저희 말하는 싱싱이 같은 것들 그런 싱싱이 같은 것들부터 바이크 바이시클 저희가 2륜차 4륜차 일렉트리닉 비클 또 최근에 KTX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KTX 배송 택송까지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까지는 이미 확장된 바가 있고요. 나중에는 Vroom Airway나 Vroom Ocean Shipping까지도 할 수 있는 업체가 되는 것들이 저희 회사의 큰 꿈이고요. 이 꿈을 저희 회사의 카페테리아에 저희가 하나의 비전으로 그려놨습니다. 그게 Vroom City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저희 주주사들도 있고 저희 고객사들도 있지만 사실은 요건은 하루에 1만 건 이상의 고객이 되면 여기에 넣어줄게 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컴퓨티션을 자극하고 있는데 잘 워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 많아지면 여기에 더 많이 될 생각인데 신 수요가 생긴 거죠. 빠른 배송에 대한 신 수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신 수요를 풀필을 해줄 수 있는 로지스틱스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관성에 따라서 로지스틱스를 운행한다면 트럭 회사는 트럭만 운행할 수 밖에 없고 레일로드 회사는 레일로드만 운행할 수 밖에 없고 드론 회사는 백날 드론만 날릴 겁니다. 그런게 아니라 고객이 엔드 유저가 원하는 배송을 하기 위한 드론 그것을 하기 위한 트럭 그걸 하기 위한 레일로드 그걸 하기 위한 이륜이 존재하는 그런 거대한 브룸 커넥티비를 이루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고 저희는 저희 자체를 물류회사라고 부르지 않고 저희 회사의 큰 꿈은 하이퍼 커넥티비티를 IT의 역량을 갖고 이루는 기업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회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